자 이번 시간은 168페이지 창호음이 유리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창호공사 쪽에서 창호의 종류의 개폐 방식 어떻게 문을 열고 닫느냐 이것이 개폐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기능이라고 보시도 됩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여다지 개념이죠 여다지는 안으로 여는 안여다지가 있고 밖으로 여는 방여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다지 문을 우리가 자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개폐 방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다지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미서기죠 미서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미다지 미서기는 우리가 한쪽 편으로 밀어 붙여놨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개방이 안 되죠 50% 조금 안 되게 개방되는 게 미서기이고 자 미다지는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미다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내리기 창호이죠 잡아서 위로 올렸다니는 오르내리기 창호 있을 거고 그리고 회전문이죠 이런 것들이 개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1번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놨습니다 여다지는 창호의 한쪽에 경첩이든 또는 피보딘지 같은 거 설치해서 선턴이 기둥에 달아서 한쪽으로 여닫게 하는 것이 여다지 창호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서기 창호는 우리가 문떨 안에 이제 홈을 파서 레일을 두 개 설치해서 한쪽 편으로 밀어 붙여놓는 거고 그런데 홈을 한 줄만 파서 레일 부착해서 한 것은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미다지예요 그러니까 미서기 창호는 밑에 레일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미다지는 레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벽 속으로 완전 물어 넣어서 밀어 넣어서 이제 100%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다지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오르내리기 창호는 수직홈에 문을 다 상하로 슬라이딩식의 창을 추로 매달아서 유지하는 게 오르내리기 창호예요 그래서 이 오르내리기 창호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나요 이 오르내리기 창호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추가 필요하죠 추 그리고 도르래 도르래가 필요하고 와이어 끈이 필요하죠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와이어 자 그리고 이 오르내리기 창호는 장금장치가 크레센트가 장금장치가 됩니다 장금장치 개념이 돼요 자 그리고 해전문은 통풍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일은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해전문이죠 그런데 이 해전문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해전문은 방풍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구조 그래서 에너지 철학 목적이 될 수 있는 거 에너지 철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전문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것이 전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관련돼서는 병풍처럼 여닫는 것이 전문이에요 전문은 경첩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첩이 필요하고 얘는 저것이 도아행거 전문의 이동장치인 도아행거가 필요합니다 도아행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169페이지 옆벽에 몰아붙이는 벽 속에 밀어넣는 창호형세는 바로 미다지입니다 미석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창호에 관한 부분 해놨죠 창호에 관한 우리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플러시 문은 울그미를 짜고 하판 등은 양면의 하판을 덮은 형태는 바로 플러시 문이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특히 이 플러시 문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이거죠 비틀린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무태문은 울금이 없이 강화판유리를 우리가 접착제나 이런 볼트로 설치한 문이 무태문이죠 태가 없다 그래서 좌우에 태가 없다 해서 무태문이라고 강화유리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홀딩도아 홀딩도아는 일반적으로 중문으로 사용하거나 잡아라라고 생각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방 이런 걸 필요에 따라서 나누기 위해서 커튼이나 병풍처럼 이렇게 치는 형태 칸막이용으로 한 것이 홀딩도아가 개념이 되죠 그리고 루버가 1강 태양강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시선 차단 목적으로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이 루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주름문은 일반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게 창살처럼 되고 이제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슈퍼 같은 데 보시면 밖에다가 이런 박스, 가자박스나 라면 박스 저장하게 설치한겠죠 그것이 바로 주름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 옳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의 알루미우 창호는 강제에 비해서 비중은 낮은 거 맞죠 그런데 알칼이 약하죠 약알칼이성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총방화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법령상은 저겁니다 차열, 비차열로 나누고 있어요 비차열은 1시간 이상이고 차열은 30분 이상 해주면 되는데 이때 차열은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방화문만 차열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얼종방화문은 비차열 시간만 30분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법에서 제작 공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철제 골구털에다가 양면에 철판을 0.5 이상 철판을 부착한 것이 바로 갑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종은 그 당시 철판 두께가 1.5mm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갑종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여밤때는 여며지는 선때가 여밤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맞닿는 선때는 마중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맞닿는 선때와 여며지는 선때에 따라서 여밤때하고 마중때로 구분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라이트레이치는 외부에서는 여다지에서 외부에서는 열쇠를 열고 내부에서 작은 손잡이로 트는 것이 라이트레이치였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오르네이 꽂은 여다지 창원에서 상하 고정용으로 설치하죠 그래서 특히 쌍여다지일 때 이렇게 아래 위로 꽂은 것이 오르네이 꽂이 세고 그리고 보통 여다지가 하나였을 때는 옛날에 방금 먹었던데 가로 꼬지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가로 꼬지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하 오르네이 꽂이 세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5번 개념이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시면 알륨이 창원은 약알칼이 약해서 시멘트 모로 콘크리트에 부식되기 쉽다 그래서 오른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리언에 스텐레스 강제 창원은 알륨이 창원에 비해서 강도가 강하죠 그래서 리언은 X가 되겠습니다 6번에 기역은 오른 지문 그래서 리언은 X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합성수지 창원은 열 손실이 적죠 보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X죠 디귿도 X 그리고 크레센터는 여다지 창호 철물이 아니면 이거는 미세기 창원, 오르네기 창호가 되죠 X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역, 목재 함수율은 공사시명 증가하고 18%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미역은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함수율과 관련돼서는 이거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방수에서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방수공사에 필요한 것은 함수 상태가 10% 이하였죠 그리고 습윤 상태에서 30% 이하가 되고 목재는 18%입니다 목재는 잘 모르면 살아있던 나무를 죽여놨잖아요 그래서 왜 죽였냐고 해서 18%를 한다고 해서 18%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도장공사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터라든지 또는 광택성 수성 페인터 있죠 에멜션 이런 것들은 기본 함수율이 기본 7% 이하가 7하는 거죠 도장은 그래서 7% 이하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기역, 미역이 오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여다지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아닌 거 있죠 그러면 7번, 1번은 바로 아니네 크레센터 크레센터는 이거는 오르내리기 창이나 미석이 창호에 사용하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되었습니다 크레센터는 초성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초성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터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드인지나 레포토르인지 도아클로저 또는 도아체크라고 하죠 도아클로저는 그리고 실린더 자물선에 여다지 철물이 오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7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 저절로 문은 닫히지만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바로 레포토르 힌지 1번이었죠 도아클로저 도아체크는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라고 해서 보통 문털하고 문짝이 상부에 설치해서 피톤 작용해서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크레센터는 미색이나 오르내리기 창호에 잠금장치 그리고 실린더 장물선에 여다지 잠금장치였죠 그리고 피보딘지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과 같은 갑종방화문과 같은 철재문의 묵은 여다지문의 힌지가 피보딘지였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라고 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자재를 개판하는 이 자재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지지철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의 레포토르 힌지는 열려진 여다지 자동으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 대략 15cm 전후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인지가 레포토르 힌지로서 얘는 공중 화장실 문에 사용이 되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도아체크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였죠 그런데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장이나 벽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보통 벽이나 또는 문에나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부척철물은 도아스톱 개념이 되죠 그래서 9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도아스톱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말 말고 도아홀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도아체크에서 여다지 문이 저절로 자꾸 닫히니까 문을 열었을 때 고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아홀드고요 그리고 4번에 크레센트는 미세기창이나 오르니창의 잠금용 철물이었죠 그리고 폴로아 힌지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하기 곤란한 묵은 문을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 폴로아 힌지 특히 중량 자재문에 우리가 폴로아 힌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창호철으로서 도아체크를 닫을 수 있는 문은 여다지죠 도아체크는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풍소란의 설명으로 옳은 거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석이문에서 마중대의 방풍을 목적으로 이제 덧대어준 목재가 바로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창의 보강이나 미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멀리온이죠 5번은 멀리온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알루미 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알루미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 경량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시공 중에 양생 스틸샤시보다 까다롭습니다 복잡없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스틸샤시에 비해서 여다듬은 경쾌하죠 그리고 콩크의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이다 그러면 콩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이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미다지 미석이창으로 만들어선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12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 이틀과 문짝에 설치해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서 비톤 장치에서 개폐소 조절할 수 있는 창구점 이게 도화체크죠 22일 때 기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것은 2번의 플로아인지나 그리고 4번의 도화스톱 그리고 5번 크리센트 이건 아직 안 냈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돌려서 열 수 있는 창구철물이 바로 나이트레지 4번이었죠 그런데 1번 도화체크는 이미 자주 냈고요 그 다음에 2번 크리센트는 아직까지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세기창에 오르네기창에 잠금장치 생긴 모양은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리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은 한번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유리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공사 유리공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에 일반 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은어 냉각해서 만든 유리로 내 풍화 강도가 우수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개그부 등에 사용하는 유리는 1번의 배강도 유리죠 자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보통 연화점의 온도에서 가열했다는 건 열처리했다는 거죠 자 열처리해서 만드는데 자 2번의 강화유리하고의 차이점이 그렇겠습니다 차이점이 기본적인 바로 이거죠 서서히 냉각하느냐 선행하느냐 그리고 급냉하느냐 차이점이 있는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서 냉각했다는 것은 선행을 해야 냉각을 서서히 냉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유리는 급냉해서 만들어진 유리가 강화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강하게 불어서 급냉시키면 강화유리 선행시키면 배강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도 배강도는 2배고 보통 강화유리는 3배에서 한 5배 정도 돼요 그러면 강화유리는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되고 흰강도는 6배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강화유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망임유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망임유리는 금속망, 철망 같은 금속망을 삽입한 유리로서 도난이나 하재 예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망임유리였겠죠 그리고 접합유리하고 로유리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유리는 출제가 돼도 계속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유리가 파괴되어도 중간막 합성수지에 의해서 파편이 비상되지 않도록 한 안전유리는 안전유리는 바로 4번의 접합유리입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 두 장 이상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폴 1번이 어떤 합성수지 중간막을 두어서 150도 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로서 얘는 그래서 중간에 합성수지에 의해서 파편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안전유리가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유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판유리를 절단하기 위해서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먼지 등은 제거한 뒤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유리는 현장 가공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취수로 주문제약해요 그러면 현장 절단 가공하지 못하는 유리는 열 처리해 준 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돼요 그리고 복청으로 제약되는 건 현장 절단 가공 후 안 되는 것들에 대비 열 처리해 준 유리 그러면 강화유리 강화유기 열 처리했죠 그리고 배강도 유리 이런 것은 안 돼요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가 저거죠 스팬드럴 유리 세라믹도를 칠해서 스팬드럴 유리 이것도 배강도 유리 스팬드럴 유리도 배강도 유리 이런 것은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그리고 복청유리 피하글라스 복청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복청유리 그러면 로이유리도 복청유리라든지 로이유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 절단 가공 안 돼요 그리고 유리볼록 같은 것 이런 것은 현장 절단 가공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신축 중인 건물의 유릴 기울인식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죠 유리 공사가 먼저 진행하고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열 저개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가율을 낮추고 가시강선 투과율을 높이면서 일반적으로 복청유리제에서 사용하는 은요 이거는 1번의 로이유리죠 로이유리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각종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의 로이유리는 유리 한쪽 면에 금속 코팅해서 반사율을 높인 유리로서 시선 차단 효과는 있으나 난방과 보온 성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로이유리는 처음에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은 냉방용 여름철에 오피스텔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를 유리로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온실이 되니까 엄청나게 실내가 덥겠죠 그럼 냉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재량 목적으로 로이유리가 먼저 제작되고 그리고 나서 겨울철 난방 쪽은 실내에서 난방을 했을 때 이때 복사열이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준 유리가 로이유리죠 그리고 사계절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이유리는 냉방도 에너지 효과가 있고 난방 다 효과가 있는 것이 로이유리 에너지 재량형 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복청유리는 2장이나 3장의 판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청을 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청유리로서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번에 복청유리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복청유리 그래서 이 복청유리는 폐학을 놨었죠 기억해 두시고 복청유리는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무늬 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 모양이 있죠 다양이나 주름형 이런 걸로 설치해서 투시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무늬 유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 열처리에서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에서 검 냉식에서 만든 유리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유리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고 흰 강도는 6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5번에 유리블록은 사각형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의 고열 융착식에서 내부에 공기청을 둔 것이 유리블록이죠 그래서 이거는 채강도 되면서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블록입니다 그리고 6번에 재료의 특성상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는 애칭을 놨어요 애칭이라는 것이 이거죠 이제 하학약품의 부식작용을 활용해서 무늬양을 만드는 게 바로 애칭이죠 그래서 보통 산을 뿌려가지고 그러면 부식대응해서 무늬양이 나겠죠 이걸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액정 조각유리는 이거죠 조각유리라는 것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있는 데 가면 색깔이 있고 햇볕이 없는 곳에는 투명유리가 되는 거 있죠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조각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방사유리기 로유리죠 에너지 질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그리고 스팬들유리는 저거였습니다 유리 한 면에 세라믹 도료를 코팅해서 열 처리해서 배강도 유리로 만든 것이 바로 스팬들을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유리의 연화점에 각각 500에서 유리를 가열해 두고 양면의 냉기를 불어넣어서 급냉시키는 건 바로 2번의 강화유리가 돼요 그래서 창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서 냉각하는 선행은 배강도 유리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봐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유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조로 조금 해야 될 것이 그 밑에 스팬들유리는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앞에서 다른 유리였죠 스팬들유리 178배 하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포도유리가 나오죠 포도유리는 영어 프리즘이죠 프리즘 프리즘을 해서 프리즘유리 또는 포도유리라 해요 자, 보통 철제격제털에다가 설치해 놓고 여기다 볼록 모양 유리를 끼워 넣어서 만드는데 이거는 빛의 굴절, 학산을 통해서 빛의 굴절이나 또는 학산 빛의 굴절, 학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용어로 쓰는 거죠 최강용어로 사용된 것이 포도유리, 프리즘유리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179배지 8번 문제 보시면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놨죠 알루미늄 감봉은 단열이 떨어지죠 열 전도 있고 단열 영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로유리는 열 저개서를 반사하는 어느 소재를 코팅해서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죠 2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8번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죠 이거는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야 높인 거죠 그래서 이건 방사율을 낮춘 거죠 방사율은 낮춘 겁니다 그리고 열갈류율 이런 건 낮춘 거예요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겁니다 그리고 3번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율이 강도는 판유리의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되고 판유리의 3배에서 5배 그리고 흰강도는 6배 정도 됩니다 흰강도는 6배 정도 됩니다 6배 그래서 10배 이상이다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강화율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죠 강화율은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들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세팅 블록은 세시 하단부의 유리교능 부재에서 유리의 자중을 지시하는 고임제가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유리공사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에 구조개습기, 클로로플레인 공무 등의 압출 성행에서 제조된 유리보호하고 지지 기능은 수밀 기능에서 지닌 게스켓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1번 구조개습기하고 2번에 그레이징 게스켓하고 비교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2번 그레이징 게스켓은 염화 비닐 등의 압출 성행에서 제조된 유리교음용 게스켓이 그레이징 게스켓입니다 1번이든 2번이든 게스켓은 공장에서 제품 출하되는 정형 또는 성형제품이 되는 게 게스켓은 게스켓은 정형제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정형제품 또는 성형제품이라고 칭하는 데 이건 부정형이 아니다 그리고 게스켓은 각 변기로 약간 길게 절단을 해야 돼요 유리는 약간 짧은 지수로 절단하지만 게스켓은 약간 길게 절단해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로유리는 은소재 도마코드에서 방사율과 열관률을 낮추고 가실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피놀 개념은 틀렸죠 피놀이나 바탕유리까지 도달한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의 클린컷은 유리의 절단면이 구멍, 흠집, 단면결손이나 경사단면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를 우리가 클린컷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1번 그레이징가 있을 것은 염화비닐 압축성에서 제조된 유리기업용 부자재가 그레이징 게시켰죠 그리고 2번 로유리는 여력력을 파손을 방지하게 배강도 유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배강도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사용하죠 그래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복청률을 제작해서 은으로 코팅한다고 했죠 은으로 금속으로 코팅해서 보통 열 적외선의 반사율을 높이고 방사율을 낮춘다고 해서 가시광선 투경을 높인 것이 로유율이었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리 볼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하고 방수제 혼입이 시멘트 모터로 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세팅 볼록은 세시 하단부의 유리기업용 부자에 들어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제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열선 반사율이는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 반사막을 코팅해서 일사유리 차폐 성능을 높인 것이 열선 반사유리 특히 열선 반사유리는 이런데 있죠 서쪽 끝인데 말씀인지 주방에 서쪽 창문 이런 데는 열선 반사유리를 사용해 줘야지 주방의 음식물의 부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개스키 시공법의 일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키 사용하고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가 높은 개스키 사용해서 잘 끼워져요 둘 다 견고하면 잘 안 끼워져요 둘 다 부드러우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견고 하나는 부드러운 것을 써줍니다 그리고 2번 개스키는 유리의 각 경기리보다 약간 길게 해야 돼요 짧게 자른 게 아니고 약간 길게 해주시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 12번 문제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신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가 요거는 90%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보통 습도는 이겁니다 85% 규정하고 있는 거이고 그리고 90% 규정 신란트 작업만 90%예요 다른 작업은 실링 공사, 실링 제공사 이런 거는 85%죠 근데 요거는 90%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 2개 이상 해주면 돼 2개로 하면 되죠 그리고 3번 세팅 블록은 유리의 4분의 1 지점에 각각 설치 1개씩 설치해서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이 닿지 않도록 하는 고임제라겠죠 그래서 세팅 블록 그리고 4번에 복청 유리는 20명 이상 겹쳐서 적취해서 하는데요 유리와 유리 사이 건조 공기층을 놓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20명 이상 적취하면 밑에 유리가 파손돼요 그래서 20명 이상 적취를 금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 개념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호미 유리 공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장 공사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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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